아쿠아프로 네 안녕하세요 버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쿠아프로를 방문을 했거든요 어 오니까 많이 변해 있어요 지금 많이 쇼른도 많이 변해 있고 오늘 온 목적은 그 아이고 오늘 네 오늘 온 목적은 어우 뚱냥이 그 플래코 끝판왕인 루테우스를 보러 왔거든요 대량 수입이 됐다고 해서 오 살 찐거 봐 포동포동 덕자야 아쿠아프로에 오면은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도 만날 수 있고 순해요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쳐도 만져도 가만히 있는 아주 순한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뭐 여러 물고기들이 왔거든요 귀를 만져도 가만히 있는 고양이 여기 보면 샬톤캣픽이라고 와 진짜 크다 오와 멋있다 오 어떻게 발색이 이렇게 오우 하얘 오우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습니다 샬톤캣 오늘 목적은 루테우스니까 아 시선 강탈이다 근데 루테우스 찍으러 어 루테우스를 만나보러 갈게요 루테우스 수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우 졸려 아예 고양이 영상이 되게 있는데 덕순아 더 승둥이 덕순이가 있습니다 음 피곤해요 배를 만져도 가만히고 고양이 배 만지는 거 싫어한다는데 좋아해요 뒷다리 쭉 요염하게 뻗어 주었고 오늘 만난 친구 루테우스 와 진짜 이쁘다 루테우스가 와 얘 진짜 이쁘다 이렇게 황금 발색을 내거든요 꼭 키우고 보고 싶은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파츠2에요 얘는 파츠2 루테우스가 이렇게 지르러미 쪽이 노란 애들이 파츠2고 쟤도 파츠2가 되겠죠 와 쟤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그걸 얘기해야 설명이 되죠 요게 이제 어디가 도와줘야지 내가 말하면 안 들어 사람들 이게 이제 파츠3거든요 이렇게 몸까지 노란 애들이 3로 들어가는데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이게 루테우스가 그 수질의 영향을 받아요 용호야 수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경도 연수가 돼야 아 연수가 돼야 이제 발색이 이제 점점 올라와요 아 연수가 돼야 이제 발색이 올라온다 pH는 그러면 pH는 연수에 대해 6.10 6.10 pH가 낮아야 발색이 오른다 그쵸 그쵸 루테우스도 마찬가지 루테우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르러미 노란 애들이 파츠2 그리고 온몸이 검은 애들이 있거든요 저 뒤에 보면 온몸이 검은 애가 있어요 제가 파츠1이거든요 이게 아까 설명 들었던 거와 같이 이제 연수 뭐 pH 수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pH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발색이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아우 이쁘다 안 움직이네 제 마이크 도둑 닥쳐야 안 돼 아우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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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미안해 놔줘 놔줘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 야 잠깐만 한번 한번 야야 어 오케이 와 이쁘다 플래코 끝판왕이다 보니까 얘네가 진짜 무선 청소기보다 비싸요 몇백만원씩 하는 친구여서 여기서 제일 비싼 애가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와 이뻐 얘가 300만원 이상일 것 같은데 하고 밑에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 보러 갈게요 밑에도 루테우스가 있다고 하니까 아 이번에 수입 많이 하셨네 이게 다 얼마야 우와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우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 분두캣 하고 코스페이스 로치 뭐 한번 쭉 볼까 엠비우 뭐 히스트리스 라는 플래코도 보이고 얘는 나비비파 나비비파도 보입니다 하고 보면 디스커스도 많고 어 뭐 고대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한근 곰돌이 라는 플래코인데 항공곰돌이도 지금 보면 보면은 몸에 검은색이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완전 노란색인데 안 보여주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얘도 루테우스와 마찬가지로 pH 뭐 연수일 때 pH가 맞고 그럴 때 더 완전 한근색을 나타내준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 만나보러 갈게요 오 아주 귀여운 보거 친구 인디언보거보다 작은거 같다 에이 인디언보거보다 작아보이는 이 녀석들이 파아카보거라고 민물에서도 꽤나 크는 보거거든요 민물보거이고 눈 와 크리스탈이다 크리스탈 좋죠 어 뭐야 아 다른 물고기랑도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귀여운 친구들 스파카보거 여기도 루테우스가 살고있는 수주인데 뒤에 보면 파츠2가 보이고 아 대부분 2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작은 사이즈 애들이 있는데 이쁘다 잘 안보이는데 뒤에 움직인다 와 쟤 진짜 이쁜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황금색인 3보다는 가격대비나 이쁜걸로 따졌을때 2가 진짜 적정한거 같거든요 이쁘고 지르러미 노란게 너무 이뻐요 포인터 오종으로 딱 메인 오종으로 딱이죠 하고 뭐 린스캡 PC도 보이네요 뭐 아쿠아 프로는 진짜 희귀한 애들이 많아요 희귀어 그리고 남미 이쪽으로 되게 유명한 수족관이다 보니까 오 사진찍을 수 있게 자세 잡아주는건가 근데 오늘은 루테우스 편이라는거 하고 한바퀴 마저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 네 보면은 아이스팟 오리노 아 오리노 앤 시스 오리노 앤 시스 네 아이스팟 네 아이스팟 피콕 베스죠 피콕이라는 단어가 그 꼬리에 보면은 그 그게 생겨요 공작새의 피콕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생기면서 피콕 베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 우리가 아는 베스랑은 다른종입니다 시클리드에요 얘네들은 하고 얘네는 리마쇼벨 리마쇼벨이라고 아주 귀여운 물고기 매기친구도 보이고 아 이쁘다 얘네는 디스커스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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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어 아무튼 디스커스 한 쌍이 또 보이네요 얘네들 알도 붙인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여기도 뭐 신기한 플랫포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오 신기하게 생겼다 오 이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아이텀도 보이고 그리고 옆에는 아프리칸 파이크 아프리칸 파이크도 보입니다 디스커스 오 이쁘다 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엔젤인데 뭐 주파리스 엔젤이라고 그 주파리스 그 부분 뭐라고 해야지 그 강에서 잡힌 애들이거든요 아이텀과 되게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를 풍겨주는 녀석이에요 이쁘다 얘네도 오 이제 뭐 테라핀도 있습니다 귀여운 물강아지죠 테라핀 이제 테라핀도 보유하셨구나 물고기랑도 잘 지내고 완전 물강아지 테라핀 귀엽다 이쁘다 여기 생물실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수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면 뭐 추경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디스커스 부터 해서 뭐 시클리이드 종류 뭐 개오파가 쓰겠죠 그리고 뭐 플레코 캐피시 뭐 희한한 애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희한한 애들 또 있죠 고대어인데 폴리테루스라고 뭐 국내 한 마리 밖에 없는 뭐 라프라디 플래티넘 폴리테루스 라프라디 플래티넘도 보이고 엔드리케이리도 보이고 엔드리케이리는 플래티넘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리고 뭐 타이푼이나 골디나 뭐 그런 세라투스 뭐 스칼렛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주가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오우 멋있다 플레코 종류 남미어종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뭐 사이폰 도구가 다 별도로 달려있는데 이게 물이 섞이면 혹시나도 모를 뭐 기생충이나 병균 세균들 막 그런 것들이 섞여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 별로 사이폰 도구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하고 직접 번식도 하는 수주관이거든요 아 여기 보면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애기 플레코들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인 것 같은데 오우 귀여워 이렇게 브리딩을 통한 국내에 브리딩된 플레코들이 되게 건강해요 한국 그 물과 이런 환경이 적응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그리고 뭐 피라니아 같은 애들도 합법적인 피라니아들이 많이 있죠 뭐 고대어 예 어 엔 또 블루아이스토니도 보입니다 눈 파란게 매력적인 블루아이스토니 어 이쪽에 오면은 여기 공조 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어 마무리 주인공은 전기매기 전기매기 어휴 제 지인 유튜버 중에 제 친구 유튜버 중에 좀 잘나가는 친구가 한 명인데 그 다장한 남자라고 그 그 친구가 자꾸 전기매기 키우는 컨텐츠 하라고 흠 저 얘 무서운데 어 얘를 키워서 뭐 할 거야 흠 아 근데 귀엽긴 귀여워요 되게 귀엽거든요 전기맛 소세지 아휴 저기 굴의 숨 숨는 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 귀엽다 어 두 마리나 있네 어 진짜 한번 키워볼까 괜찮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 사육하는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선배 유튜버 말 들어야지 흠 흠 그럼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기매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손누어 볼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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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